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임박하면서 초유의 빅스텝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7월 금통일을 앞두고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1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전원은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빅스텝 이후 연말까지 남은 8월, 10월, 11월 금통일에서도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빅스텝 이후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